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일단 시작을 하고 어떻든 간에 여론을 압박해 가지고 여양의정 의사들이 들어오게끔 이제 그러니까 정친들이 낯서가지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기정사실화됐으니까 의사들이 굴복하고 들어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사들은 의사가 아니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인 겁니다. 자 이 보시면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대안을 자꾸 내라고 하니까 대안은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백지화하고 25년 26년을 묻고 2027년부터 해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계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용산 대통령실은 9월 9일이 이제 수시접수가 시작되는데 그건 비현실적이다. 쟤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그냥 태워버린 그런 조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벌써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환자 못 받아 쏘기 탄다. 중증진료 언급실 일주일 사이에 13% 줄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언급실 문을 열려 있는데 배후진료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언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특정진료가와 관련해서 언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의 13% 정도가 여러분들 일주일에 13%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윤 대통령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좀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좋은 그런 정치적 호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나스가 직접 발표한 걸 좋아하니까 지금 몇 달째 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본인이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인이 아는 겁니다. 13%가 줄어든 겁니다. 상황은 계속 앞으로 악화가 될 겁니다. 무슨 의사 집단 중대재해 무슨 본부 같은 걸 가동해가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13%가 줄어드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언급의료센터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2월 첫 주 회색이 그다음에 8월 29일 주홍색 그다음에 짙은 붉은색이 9월 5일 다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다 중증응급질환 27개 성인대상 기간지응급내시경 전부가 다 악화되고 중증화상 44에서 28 안과응급수술 75에 47 사지적합수술 80에 60이 다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을 총동원해가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는 그냥 용산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이제 다 이런 언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의사들을 압박하는 거죠. 의료계도 무리한 조건을 거두고 의료계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것이니까 고쳐달라고 한 거지. 총동원하는 겁니다. 지금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이게 오늘 일면 톱기사니까 보시게 되면 사슬 뭐 이게 다 그래도 동아일보가 좀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의대 정원 자고 나면 정부 말이 바뀌는데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지금은 답글이 5명이 붙였지만 아마 수백 명 시간 지나면 이제 겪겠죠. 이제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옹호하는 쪽에 서 있으니까 일면 톱기사로 크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여야정 협의체 먼저 오늘 시동하고 의료계에 계속 손 내미겠다. 의료계도 협의체 참여해서 요구하고 주장해야. 그냥 덜 느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의 논조는 시난치게 여러분들 참 실망스러운 거죠. 의료계도 협의체 참여에 요구하고 주장해야 된다. 보시게 되면 여야의정사자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의가 지금 입장을 못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세 군데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방송하고 언론사를 압박하면 의사들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협은 2025년 또 2026학년 또 정원 백제하고 그리고 2027학년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그다음에 정원 67%네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시 입시가 그래서 이렇게 백제하기 힘들다 이미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정사시라 하는데 저는 이게 스스로 퇴로를 불사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그거 하니까. 뭐 이게 이제 반대 목소리로 나옵니다. 의료계 안에. 의료계 의견이라는 게 통일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 또 정원을 지금 정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조성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경영자 대표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브란스 교수 내년 또 정원 백제하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대통령이 정원 결정 과정에 일부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런 다 이거 기성세대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 여러분들 그게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인 겁니다. 1960년생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를 포함해서 1960년생은 나의적으로 보기에는 꼰대 세대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mz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꼰대 방식으로 꼰대식으로 여러분들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경영자 회편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스테블리시된 기득권총된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공의들 대신해서 대표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협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이 이번에 가장 큰 피해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입장이 정해서 다 제 갈 길을 간 겁니다. 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정치인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이미 자리를 좀 잡은 기성세대 의사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한국의 필수 의료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게 여러분 윤 대통령이 여러분 행한 가장 큰 치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나서 가지고 옛날처럼 40분 50분 국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하는 것이 구국의 결단이다. 이렇게 할 용기도 없고 기백도 없는 겁니다. 왜 본인이 잘못한 걸 이미 알 테니까 본인이 잘못한 걸 본인이 잘못 안 했으면 벌써 나서 가지 뭡니까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뒤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박민수 앞에 내세우가 여러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 하고 직거래를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어떻든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데 추석 연휴도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여름 제가 하나 쓴소리하게 되면 한국사회가 저성장만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회가 정의감 그리고 결기 기백 용기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자기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아 이게 한국사회가 무슨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사람들의 혼 혼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퇴락해버렸구나 내 여러분들 배 안에 밥 들어온 일이 아니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정의감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악화가 되더라도 원로들 가운데 대부분 입을 다무는 겁니다. 혹시 자기한테 불이익이라도 올까 봐 가지고 옛날 한국인은 없는 겁니다. 옛날 한국인은 없고 그냥 비급하고 소심하고 쫌팽이 같은 한국인들만 우두구두구두 한 겁니다. 그렇게 불의를 저질러도 누구도 항의 안 하는 겁니다. 혼이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냥 내 돈 챙기는 일 아니면 다 외면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문제로 이제 돌아오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